짠! 목소리도 미소도 정말 좋아요 국민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RBW 행운을 부르는 목소리 나고은입니다 일단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프로듀서 48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아직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고은이의 럭키 프로필!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요 다이어트 중 들키지 않고 몰래 과자 먹기 6회 핸드폰 떨어뜨리고도 액정 안 깨지기 10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운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일곱 빛으로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여 언제나 Yeah, you are 네, 이상 RBW 나고은이었습니다 저 투표해 주실 거죠?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48 RBW를 응원하는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네, 프로듀스 48에 RBW의 연습생이 참가하는데요 바로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지은 연습생, 나고은 연습생 실력 있고 멋진 친구들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듀스 48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됩니다 RBW 연습생, 박지은, 나고은에게 투표해 주세요 프로듀스 48 파이팅! 박지은 파이팅! 나고은 파이팅! We are the promise becoming fun 안녕하세요, 프로댄스입니다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48 안녕하세요, RBW를 응원하는 프로댄스입니다 네, 프로듀스 48에 저희 RBW 연습생도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박지은 연습생과 나고은 연습생입니다 네, RBW 연습생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실력 있고 멋진 친구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듀스 48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RBW 연습생 박지은, 나고은에게 투표해 주세요 프로듀스 48 파이팅! 박지은 파이팅! 나고은 파이팅! 프로듀스 48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 릴리 하는 프로댄스 비커밋 파이팅! 프로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48! 안녕하세요, RBW를 응원하는 RBW더포이즈, 건민, 건휘, 반웅, 마스 동명입니다 프로듀스 48에 저희 RBW 연습생들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참여하게 된 연습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박지은 연습생과 나고은 연습생입니다 저희가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인사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좋은 추억 만들었던 것만큼 박지은 연습생, 나고은 연습생도 꼭 좋은 추억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프로듀스 48 첫 방송과 동시에 투표가 시작됩니다 RBW 연습생 박지은, 나고은을 투표해 주세요 프로듀스 48 파이팅! 박지은 파이팅! 나고은 파이팅! RBW 파이팅! 네, 프로듀스 48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더포이즈 그리고 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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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